더 이상 비싼 돈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두가 이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요. 16도 마이너스 35도 냉난방 겸용으로 사계절 사용 가능해요. 물도 불소도 안 넣고 3초 동안 급속 냉방을 해서 10분 동안 열면 집안이 16도가 됐어요. 사용자 실측 50평방미터의 방은 한 대에 충분해요. 10분 동안 열어 이불을 덮을 정도로 추워요. 설치할 필요 없이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 화장실, 거실 가는 곳 시원해요. 원격 제어도 가능해서 에어컨보다 더 편해요. 연중 사용 가능하고 일반 에어컨보다 10배 절전 가능해요. 3초 쿨링 에어컨보다 시원해요. 절전, 친환경, 8시간의 1킬로와 타워의 전력만 소모, 에어컨보다 절전, 1년의 많은 돈을 절약. 지금 공장 직매로 혜택이 많아요. 시원하지 않으면 환불 지원.